안녕하세요. 강연예진 막내 최경진여로라 보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지금 어떤 포즈를 할지 동공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지금은 편안히 하시면 돼요. 정면 봐주시고요. 우리 또 이수의 SNS 팔로워로서 이수 포즈를 조금 전에 또 해줬는데요. 아, 좋습니다.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정면 아래쪽 이겨내야 합니다. 네, 정면 아래쪽 정면 뒤쪽을 봐주시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MG 형사인 걸로 알고 있어요. MG 포즈 한번 가볼까요? MG 세대 포즈. 그렇죠. 나오잖아요. 이거예요. 다 체롭게 해주세요. 그렇죠. 대신에 2초, 3초는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자, 2초. 좋아요. 아, 멋져요. 그리고 보라티도 가볼까요? 네. 그렇죠. 15위 필요. 아,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누구랑 뒤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앞을 봐주시고요. 마지막 포즈 한번 가볼까요? 형사로서 갑니다. 오, 마치 007을 연상케 하는 멋집니다. 김신비 배우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실게요. 감사합니다.